방버방 방버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버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여러분들의 하루와 여러분들의 골프를 방버방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모든 얘기, 소문내기, 멤버십에 가입해서 더 디테일한 스윙을 아주 저렴하게 배우는 건 여러분들의 방버방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진짜 솔깃하다. 그렇죠? 어프로치를 하는데 절대로 뒷땅을 치지 않는 벙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어프로치. 어프로치 할 때 뒷땅 진짜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저도 쳐요. 저도 쳐요. 그런데 물론 이제 남들이 볼 때 티는 그렇게 안 나지만 왜 공은 날아가니까. 그런데 진짜 이렇게 쳐서 실수하는 분들 진짜 많죠.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공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요. 공을 보고 있으니까. 공을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쥐어박는 거거든. 그런데 하하 오늘 신박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뒷땅이 난다라는 건 나의 운동 방향이 지면 아래로 아니면 지구의 핵, 지각, 멘틀, 핵 뭐 그런 거 있잖아. 아무튼 그래서 쭉 지구의 직하방 중력의 방향으로 보고 있고 그쪽으로 운동을 하려는 습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뒷땅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 아닌 거. 겁나 자연스러운 거. 그냥 자연스러운 동작이에요. 그런데 골프는 공을 밑으로 박는 거예요. 앞으로 치는 거예요. 아,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봅니다. 최근에 이 방부방에서도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초방은 아니고 옥스윙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30cm 앞에 티클을 이용을 하라는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뒷땅을 치는 분들은 대체로 샹크를 낼 가능성이 적어요. 그러니까 뒷땅과 토우에 맞는 게 좀 성향이 같고. 왜냐하면 내려치는 거기 때문에 좀 가파르게 내려올 때는 샹크가 좀 나기 어려워요. 그리고 플랫하게 약간 완만하게 가는 분들은 탑볼과 샹크가 같이 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뒷땅이 나는 건 샹크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공이 있고 그 앞에 30cm의 티클을 정해서 얼라인먼트나 에이밍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늘상 드리죠. 우리 초중급 골퍼들은.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보통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공을 그쪽으로 날리려고 노력을 해라. 그러면 정상적인 골퍼들은 어프로치를 할 때 앞쪽에 30cm 티클이 있으면 공을 치려고 하지 말고 공을 그쪽으로 날리려고 노력을 해라. 라고 이야기 돼요. 공을. 공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공을이에요. 공을. 그런데 뒷땅 나는 골퍼들은요. 공을 날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공을 날리려고 하는 건 그냥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요. 헤드를 그쪽으로 보내야 합니다. 30cm 앞으로 헤드를 통과시키려고 하셔야 돼요. 자 봅니다. 여기에서 공이 있으면 앞에 30cm가 있죠. 공이 아니라 헤드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헤드가 그 라인으로 빨리.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제 약간 달라졌어. 절폭. 절폭. 쿵. 이런 거에서 딱으로 바뀌었네. 다시. 여기에서 앞쪽으로 보면 빨리 백스윙 틀었으면 헤드를 30cm 앞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오. 이거 뭔가 달라지고 있어.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헤드를 30cm 앞쪽으로 보내면 지금 이건 어떤 분들을 위한 레슨이에요. 어프로치 할 때 맨날 뒷땅 치는 사람들을 위한 레슨이죠. 그런데 또 매번 잘 치고 있거나 타핑 치는 사람이 하면 이건 죽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 갑자기 타핑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뒷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려드렸는데 30cm 앞으로 이 헤드를 가게끔 하려고 하니까 타핑이 나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20cm만 줄이면 돼. 그러니까 30cm 앞에까지 통과시키려고 했던 걸 20cm까지만 통과시키려고 생각을 하면 또 정상 타격이 돼요. 그런데 그래도 타핑이 난다? 10cm로 줄이면 돼요. 헤드가 통과하는 걸. 그런데 갑자기 10cm를 통과하게 하려고 했더니 또 뒷땅성이 나. 그러면 20으로 늘리고 30으로 늘리고 심지어 30으로 하려고 했는데도 뒷땅이 나. 40으로 늘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여러분의 몸이 그냥 그렇게 생겼어. 어쩔 수가 없어. 그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이 준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준 기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40cm를 볼게요. 한 50cm 볼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소프트하게 맞긴 했지만 거의 탑핑성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탑핑이 났다. 그럼 20cm 정도만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약간 땅도 스치면서 좋은 컨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뒷땅 나는 골퍼들은 기본 30cm를 설정을 하고 헤드를 그쪽으로 통과시켜라. 공이 아니다. 헤드를 시켜라. 그리고 헤드가 됐는데 이제 내가 그 지점에 대해서 몸의 습관이 돼서 이제 잘 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공을 보내도 무방하게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다. 좋은 결과도 만들 수가 있다. 그럼 저한테 이제 그래요. 그럼 클럽헤드를 열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클럽헤드를 이렇게 열었잖아. 그러면 보통 어프로치한테 열면 그럼 이쪽으로 통과하면 되잖아. 내가 보내고자 하는 쪽으로 30cm 쪽으로 이쪽으로 보내려고 하면 되잖아요. 깎아 쉴 거니까 어차피. 내가 셋업을 해서 열었으면 아무래도 대각으로 칠 거 아니에요. 그 라인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하셨죠? 별로 안 어렵죠? 그걸 꼭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좋은 내용이다. 방부방이었습니다. 賽사 발표 의